오늘 뭐 하는 말이야? 오늘 오빠가 이렇게 자지런해지는... 평소 고르지 못한 치아가 늘 컴플렉스였던 준영이 오늘 드디어 치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데 과연 준영이는 반한 미소를 찾을 수 있을까? 진짜 가지런해지긴 했다 신기하죠? 원장님 한번 보실게요 같이? 잠깐 볼게요 치아 배열도 좀 난해하셨고 돌출된 정도도 다 다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마다 삭제량이 좀 틀렸고 또 평면을 맞추는 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잇몸까지 잘 맞춰서 잇몸 성형도 잘 됐고 그다음에 치아 크기도 대칭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시거나 웃으실 때 많이 예쁘실 겁니다 이id 잘 됐어 이로써 내가 1등에 자리를 밀렸어 비전 1등으로 got 이id 땡 짜증나 이런 이로써 내가 1등에 자리를 밀렸어 비전 1등으로 $2 오 형이 나 안 보인다 아 미친놈